속내 공원의 도롱룡 41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특히 20번째 영상 21번째 영상 38번째 영상 39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도롱룡 유생이 올챙이나 도롱룡 유생을 잡아먹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도롱룡 유생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많이 나온 유생을 5월 11일에 목격했습니다 올챙이를 잡아먹었거나 상당히 큰 도롱룡 유생을 잡아먹은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도롱룡 유생들보다 더 통통해 보이는 유생들을 본 적 있습니다 아마 그 유생들도 얼마 전에 무언가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날씬한 유생과 비교해 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